하이 안드리아 그 다음에 너가 아아 어떻게 어 띵스함의 일상황 이렇듯이 너와 함께 해주는 나는 너가 이쁘다 왜 이뻐? 들어서 이쁘다 니가 뭐 할거라는 곳을 집에 돌아올거라는 곳을 이곳에 굿 실제로 있는 뭐가 있을거냐면 아트 익스피비션 예술전시회가 있을거래 여기서 다음 Thursday night에 그것은 쇼케이스할텐데 쇼케이스한다고 전시회가 보여줄더라도 전시회가 보여줄더라도 다른 예술가들이 보여줄거에요 뭐로부터야 라틴아메리카와 아시라부터 넌 가고싶니 나의 브라더아 나는 계획하고있다 뭐할걸 갈걸 계획하고있다 대략 6시 아무튼 그랬구요 아 일단 답을 먼저 일단 해서 가고싶다 아 아 아 난 너무나 흥분된다 왜 방문하게 되서 너무나 많은 곳이 있다 네 너무나 많은게 있어 믿음해주는거네 우리가 우리가 만났을때 캐치업은 많은것이 있다 캐치업은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봐봐 우리가 만나면 캐치업은 할게 많아 얘기할게 많다 이야기하다 나는 뭐하고싶냐면 뭐하고싶어 전시를 하고싶다 우리는 뭐할수있냐면 내가 뭐할수있어 날에 대해서 근데 어떤 날을 꾸며있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뭐 공부했던 다른 스타일의 예술을 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나에 대해서 리미닛을 할수있다 추억할수있다 우리가 다시단 뉘앙스 알고있지 추억하다죠 추억하다 그 다음에 어쨌든 나의 스케줄은 약간 타이트하다 그냥 빠듯하다 나는 뭐할수있냐면 너와 너희부여도 함께할수있다 일곱시에 오후 만약 니가 오케이하다면 그것에 그것은 뭐청구이냐면 너무나 재밌을거같이 된다 에이 그렇다면 이거 맞는게 뭐죠 에이 에이 그는 합의에 대한 얘기 그는 참여할것이다 아티슈 해외에서 오버씨 오버씨 해외의의아니야 해외에다 해외에서를 얘기하는거지 해외이 해외에 있는게아니지 아아 이거 걸린거지 아아 이게 걸렸나 B아니야 B인차주하고 책임지다 B인차주하고 책임지다 뭐 이렇게 다 맡아서 하다는 얘기에요 너 뭔볼까 C는 아닌거 B도 아닌거같아 C 그래의도한다 하린거 아니야 네 B 아니면 D다 B가 아니지 않아요? B가 가장 맞는 것 같은데요. 그는 대학에 왔었다. 타운에 있는. 그런데 어떤 타운? 그가 현재 살고 있는. 하베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베이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나오지? 못나고. 유일 커밍백홈. 하베이 가서 편지 쓰는 거야? 여기에서 어디 가는 거야? 여기에 사는 거야? 그랜버리. 그렇지? 그랜버리 회사하고 얘는 대학을 그랜버리에 같이 사왔더니 나오고 있잖아. 그럼 답은? B. 어. B버리지. 와. 맞다. 내용은 쉬운데 까다로그 꼬아놨네. 20번. 중고 토론 되어진게 누구죠? D. 예술전시회에 대한 얘기죠. A. 타운홀. 시청에서 이벤트. 시청에 대한 얘기. A. D. 왜 시청이라서 시청 없는데? D. 시청해주셔서 알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